뒤에 들어오지 마요. 대기해. 나가. 넘어갔잖아. 넘어간 거. 앞에 떨어진 거. 그걸 구분해야지. 넘어갔어. 넘어갔어. 빠져. 들어와. 넘어갔어. 이렇게 뛰어버리면 힘들지? 딱 구분이 돼 있어야지 거리가. 빠져. 들어와. 준비.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들어와요. 따라가. 들어와. 안에서 드럼 연습 그렇게 하고 와. 실수하면 어떡해. 빠져.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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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아니야. 아니야. 절대 관두면 안 돼. 그거. 넘어가면 빠져버리라고. 왜 자꾸 그걸 잡으려고. 뒤에 사람한테 맡겨야지.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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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라고. 볼 따라가라고. 여기 어떻게 잡으려고. 뒤에 사람은 뒤에만 신경이 나니까. 앞에 들어왔으면 앞에만 잡는 거야. 앞에만. 잡어. 앞에 잡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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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넘어갔어. 넘어갔어. 더. 돌. 어디. 돌. 더. 넘어갔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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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넘어갔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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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뒤에 사람은 뒤에만 볼 거라고. 이런 게 보는 게 아니고. 앞뒤로 서 있잖아. 앞에서 있으니까 앞에는 막아줘야지. 이걸 막아줘야 되잖아. 자. 넘어갔어. 어떻게 해. 빠져줘야 되고. 다시 들어와야지. 자. 넘어갔어. 어떻게 해야 돼. 빠져주고. 둘. 들어오고. 자. 들어와. 대기. 넘어갔어. 빠져주고. 들어오고. 해. 이게 똑같이 거리가 맞춰드려야지. 내가 들어오면 내 파트너가 나가야 되고. 내 파트너가 들어오면 내가 나가야 되고. 더. 빠져. 천천히 더. 준비해. 가운데 준비해.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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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울 거예요. 아. 제 거요? 뒤에 사람은 앞을 못 잡는다고. 여기 있으면 너무 걸리는데 여기는. 하고 들어와야지 발이. 응? 하고 발이 들어가야지. 그러지. 넘어갔어. 발. 자. 가. 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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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갈 생각부터 하잖아. 앞을 다 잡을 생각해야 된다니까. 자. 앞에. 또 봐. 뒤에 사람 못 들어온다고. 들어올 수가 없다고. 하고 와서 이걸 잡을 생각해야 되는데. 뒤에 사람 못 들어온다니까. 뒤에는 언제 뒤에 올지 모르기 때문에. 뒤에만 보고 있어야 돼. 내가 앞에 이 공간 다 막아야 된다고. 그런데 비어버리니까 어떻게 돼. 뒤에 사람 뒤에만 신경 쓰고 있단 말이지. 여기는 못 들어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 뒤에 비어버리잖아. 빈 공간 안 만들어야 되니까. 앞뒤로 나눠져 있잖아. 하고 이렇게 나가버린다고 이렇게. 가운데 들어와야지. 들어와야지. 어? 오른발 빼. 이거 다 봐. 다 봐. 이거 다 보니 거야. 둘. 셋. 넘어갔어. 어떻게 해야 돼. 빠져. 더. 더. 넘어갔어. 더. 둘. 따라가고. 따라가고. 천천히. 더. 넘어갔어. 어떻게 해. 빠져. 빠져야지. 와야지. 와야지. 거기를 왜 나가. 왜 따라가. 왜. 왜. 내 파트너 나갔는데 내가 왜 그걸 따라가. 자. 들어와. 들어와. 자. 자. 하나. 둘. 더. 넘어갔어. 자. 들어와. 처음에 범해서. 들어와. 빨리 나가야지. 가운데로. 따라가고. 따라가고. 자. 넘어갔어. 더. 뒤에 준비 안 하죠. 더. 더. 넘어갔어. 하나. 둘. 셋. 둘. 따라가고. 둘. 더. 넘어갔어. 아잇. 봐봐. 어? 또. 또 봐봐. 둘 다 앞을 해버렸잖아. 뒤에 누가 봐. 야. 어? 뒤에 어떻게 갈 건데. 자. 여기가 본인이고. 여기야. 네. 자. 이렇게 왔어. 이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가. 어? 이 상태잖아. 여기에서. 자. 이렇게 왔어. 그럼 어떻게 나가야지. 이 사람이 들어오잖아. 그럼 여기서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이 나가줘야 돼. 자. 들어와 봐. 자. 하나. 둘. 셋. 넷. 어? 사각이야. 사각. 가위하라고. 여기에서 이리 가면은 자. 앞쪽에서. 자. 꼴이 여기로 갔어. 그럼 빠져. 자. 들어와. 자. 자. 이리 넘어갔어. 그럼 이리 와. 똑같이 움직여야. 똑같이. 어? 그래야지 빈 공간이 안 나오잖아. 둘 다 들어와 버리고. 둘 다 따라가 버리고. 어떻게 해? 자. 자. 둘. 왔어. 어떻게 해? 자. 넘어갔어. 어떻게 한다고? 그렇지. 둘. 따라가. 따라가. 둘. 더. 넘어갔어. 해. 자. 너무 빨리 들어오죠. 똑같은 스피드로 움직여야 돼. 파트너하고는 항상 똑같은 스피드야. 먼저 움직이면은 뭉쳐버린다고. 움직여 움직여. 뛰어 뛰어. 자. 넘어갔어. 자. 어디. 자. 자. 가운데로. 들어가야. 가운데로. 둘. 더. 둘. 더. 둘. 셋. 둘. 셋. 어디 가? 이거 누가 잡아야 돼? 누가 잡아야 돼? 저 뒤에 치고 있잖아. 그러면. 중간 볼이 아니라고. 봐봐. 지금. 파트너가. 여기서 치고 있어. 여기서 치고 있어. 근데. 여기서 이걸 막아줘야 돼. 여기하고 여기. 여기 막아야 되는데. 지금처럼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해. 볼이 봐봐. 이 정도 뜨면은 빠져도 돼. 근데 저 뒤에 있단 말이야. 볼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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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잘했는데. 서 있다가 하니까 그래. 움직여 가볍게 따라다. 이렇게 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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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어디. 어. 어디. 어디. 그지. 생각을 해야 돼. 자. 어디. 자. 볼 봐요. 볼 생각해봐. 자. 야. 되잖아. 자. 넘어갔어. 해. 다시 와야지. 다시 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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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들어오면 안 되잖아. 들어와 버리니까 어떻게 돼. 뭉쳐버리잖아. 절대 뭉치면 안 되는 거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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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그래서 무리하게 잡지 말라는 거야. 뒤에 파트너가 있어. 항시. 내가 못 잡으면은. 내 파트너가 잡아. 서. 서. 아악. 서. 어디. 누가 나가래요. 빨리 빨리 안 들어와. 자. 또 잡으려고. 네. 또 잡아보려고. 네. 또 잡아보려고. 네. 자. 뒤에서 딱. 따라 붙어야 돼. 자. 봐봐. 앞에 사람이 여기까지 들어왔어. 그러면. 뒤에서 그만큼 따라와야 돼. 한 발짝을 따라 붙여줘야 돼. 그래야 중간 볼. 이걸 안 놓칠 거 아니야. 그런데. 따라 왔는데도. 여기 있어. 그냥 서 있으면 안됩니다. 여기 있어. 여기 어떻게 잡아. 이걸 붙여줘야지. 이걸 잡아주지. 그래야 나갈 거 아니야. 노트에이전 자체가 엄청나게 힘들어. 내 파트너가 어디 있는 거 다 알고 움직여야 된단 말이야. 볼에 집중이 안 되면은. 못 움직인다고. 자. 한 번 더. 자. 빠져야지. 빠져야지. 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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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자. 스톱. 두 분 넘어와요. 너무 와. 너무 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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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